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낚시왕 호돌입니다. 낚시와 사랑에 빠진 낚시 전문 크리에이터. 우리 지역 곳곳의 하천을 종횡무진하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아내는 우리 동네 스타. 그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마침 출조에 나선다는 그를 만나기로 한 곳. 오늘 우리 동네 스타를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 제 레이더망에 들어온 한 사람. 제가 또 한 눈썰매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이거는 못 알아볼 수가 없겠는데요. 너무 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낚시왕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 크리에이티터 낚시왕 호돌입니다. 이게 재미있나?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한테 이게 재미있구나. 딱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지난해 겨울 크리에이터로 첫 발을 뗐습니다. 도로개 같은데 이거 자꾸? 깍뚱. 와, 예민하다 근데. 오, 야. 전부터 해보고 싶긴 했는데 두려움이 좀 많긴 했어요. 이제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이제 후회하는 게 낫다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읍내 버스, 이거 시외버스, 그죠? 네. 항상 이렇게 낚시하러 가시고 콘텐츠 촬영하실 때. 네. 이렇게 버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버스 대중교통을 웬만해서 많이 이용해 주려고 해요. 차가 없으셔서. 차가. 열정이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곧 버스 들어오네요. 비록 뚜벅이의 몸이지만 낚시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간다는 호준 씨. 뭘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머릿속에 리스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서 자나요? 그만해. 이제 스팟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콘텐츠 만든다고. 어제 미리 가서 좀 풀어둬 거 아니에요? 너무 안 하시면 안 되니까. 한치 앞도 모르고 열길 물속도 모른 채 그렇게 도착한 곳. 호준 씨의 단골 낚시터이자 이번 콘텐츠 촬영 장소인데요. 주 무대를 앞두고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 자연스레 카메라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낚시왕이 되고 싶은 낚시왕 호돌입니다. 오늘은 친근한 포인트예요. 익산 동산수로로 지금 나왔는데. 자, 이제 본격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물살이 있어서 잡힐까 모르겠네요, 지금. 타보토로 운영하실 때는 확실히 합사보다 모노라인이 훨씬 액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합사는 중간에 엉키다 보니까 바늘에 액션이 중간에 깨지거든요. 만약 허탕을 치기라도 한다면 콘텐츠 제작도 고스란히 물거품이 되는데요. 역시나 하루도 순탄한 날이 없습니다. 반대쪽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상 다반사라 빠른 판단으로 장소를 옮기는데요. 민물낚시의 최대 동목은 인내와 끈기. 과연 이곳에선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쉽게 실패했네요. 힘들겠구나. 약간 좀 있었어요. 아쉬움을 뒤라고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때 낚시왕 호돌이를 반기는 친구들. 아니 우리 낚시왕 호돌이 알아요? 알아요. 어 진짜로? 네. 낚시왕 영상에다가 어떻게 뭐라고 댓글 달았어요? 낚시왕 화이팅. 낚시왕 화이팅. 많이 본 형인데 실제 보니까 되게 멋있고 물고기도 더 많이 잡을 것 같아요. 팬들의 행운의 심기일전.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유난히도 낚시왕에게 너그럽지 않은 날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영혼을? 입술 받았어? 여기도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장소를 잘못 선택했구나. 역시 낚시의 정답은 없다. 사실 호준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 주말이면 배낭 하나 들쳐매고 떠나기를 즐겼는데요. 그러던 중 운명처럼 낚시를 접한 거죠. 낚시를 한 3, 4년 정도. 처음에는 지금 제가 취미생활로 접했다가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사진보다 영상이 더 이제 기억에 남잖아요. 어? 소리가 있었나? 뭐야? 오로지 낚시를 향한 열정 하나로 시작한 일입니다. 일찍 안 나가겠다. 죄송했어요. 저는 남들이 힘들어하는 걸 더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어요. 촬영을 시작한 지 어느덧 5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힘들어 포기할 법도 하려만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호준 씨의 낚시는 계속되는데요. 바로 그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합니다. 드디어 오늘 잡나요? 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이거? 물에 튕기는 게? 물에 튕기는 게요? 최소 기록 아이상의 때입니다. 이런 거 대회 나가면 최소 상 받아요. 확실히 조금 이제 자리를 바꾸니까 이제 좀 잡히는 횟수가 많아지네요. 처음부터 여기로 올 걸 그랬어요. 저도 낚시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저도 배워볼 수 있나요? 이런 날은 원래 처음 하신 분들이 더 잘 잡아요. 참고로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찌 던지잖아요. 저 이거 던지다가 낚싯대째 던진 적 있어요. 날라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다 대야 되거든요. 뒤에 이제 사물이랑 뭔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힘으로 던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반동 형식으로 이제 던져주시면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꽝 손에서 금손 되나요? 금손 됩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오다! 오! 이거 뭐야 뭐예요? 뭐야 뭐야 어? Edksam! авлив어여! 아니 서 의사익이 사람 잡는다던 이거 더 큰데요? 네 bowl bunun 때 제 역인이요? 이 정도 입니다. 이야~! 다음빠졌는 순간 Chairman 왔어요~! 쿼쩔한 패배네요. 좀 웃겼어요. 제 자신 자체가. 나도 보 bombsветet가 없거나 약간. 오늘 제대로 비워서 하니까 재밌네요. 저도 기분 좋습니다. 해도 좋고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 근데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까 쓰레기 2봉투 구매한 쓰레기 줘야 해요. 피드 자체들이 더러우니까 이거 같이 쓰레기도 줍고 환경정화 활동하려고 샀습니다. 낚시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직접 나선 겁니다. 같은 낚시인으로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진국인 청년이더라고요. 담배 꽁초들, 담배 태우시고 이거 다 그냥 챙겨가셔야 하는데. 플라스틱줄이 많아서 제일 심각한 거는 실제로 낚시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야생동물도 지나가다가 걸리면 다칠 위함이 더 큽거든요. 소중한 건 지키고 싶은 법이죠. 어쩌면 호준 씨야말로 낚시를 진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가뜩이나 스트레스도 많은 세상. 제 유튜브라도 보면서 낚시를 못 가는 스트레스도 대리만족으로 하시고 나 이런 취미, 이런 취미를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해서 유입도 많이 시키고. 내가 그랬듯 나의 기쁨이 또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기에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는 호준 씨. 당신을 진정한 낚시왕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